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스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빛 가운데 구하면 성도관의 교제가 있고 모든 죄를 그리스의 피로 깨끗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오늘 이곳에 임자하신 주님을 다 만나고 그럴 때에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깨달아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며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의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지금부터 누림으로 이 천국의 삶이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산후왕 카피톨로 1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리아 바다인 갈렐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심이다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이것을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오 노치의 빵으로도 부족하리다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다섯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라고 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 그래서 오병 이어의 기적 기적에 초점을 둡니다 사람들이 기적에 초점을 드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라온 것이 큰 무리가 따라간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오늘날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배운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가 이걸 우리가 잘 알면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는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넣은 까닭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진짜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면 성령 안에 있게 되고 그 성령 안에 있는 삶은 육신은 썩을 몸이지만 영과 혼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을 초월한 평강과 지각을 초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됩니다 영접했다는 게 영접했다는 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만이 그분만이 내 죄를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거 우리 지난 금요일날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원이 뭔가 구원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거다 이 정도 아니까 사람들이 진짜 구원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상고할 때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리리로 가셨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떠나시느냐 하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시험이 됩니다 저건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시험이 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절절히 공부하는 이유가 절절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슨 목사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절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나가는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다른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볼 때 딱 뭐가 걸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 안 하고 그냥 나한테 하나 이러고 악한 마음 품으면 어떻게 되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공격할까 하미라 사실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 얘기를 할 때 그 잠원에 있는 말을 응용했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리고 돼지가 진창에 다시 뒹군다 자기가 진창에서 나와서 깽혀졌는데 다시 거길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개들과 돼지를 얘기하는데 개들은 성경 전체를 보면 개들은 사역자들을 얘기해요 사역자들 그 다음에 돼지들은 성도들을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놨죠 그래서 베드로도 개들이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다시 진창에 뒹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또 개나 돼지라고 볼 수가 있죠 개나 돼지라고 또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진주 같은 복음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알죠 성령에 있으면 영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 있구나 아주 마귀 자식이 돼 있구나 아주 양심이 그냥 화에 맞은 사람이구나 파리세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 안 전했어요 절대 안 전했어요 그들을 피해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들 항상 우리는 예비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주님도 그 유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을 거절하니까 한 사람 저 수가성에 수십 마일 위에 사마리아에 맨발로 말이죠 걸어가시가지고 그 여인 하나 만나러 가시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요즘에 양적인 게 돼가지고 다 양이에요 전부 대형화 돼가지고요 모든 게 다 대형화 됐습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지 몰라요 어떤 목사람이 그러시더라고 목회하다 보니까 한 300명까지는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누가 나가면 안타깝고 그러는데 너 더 늘어나니까 누가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죠 그게 수첨에 되는 사람이 누가 오고 안 왔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또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교회에 한 세 사람을 놓고 기도해요 자꾸 생각이 안타까워 나와도 안 나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구원도 못 받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잘 영어를 분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기적들을 보았다 기적들 그분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메시아인 것을 몰랐다 이런 얘기죠 영생을 주는 자들인지 영생을 주는 자인지 모르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기독교에 있는 신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은사주의나 거짓 교사들에게 쏟아가지고요 신유만을 하는 데 쫓아다니고 능력을 향하는 데 쫓아다니고 안수하면 쓰러진다는 데 쫓아다니고 귀신 쫓는 데 쫓아다니고 그러면 귀신은 쫓아도 또 들어가는데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귀신을 쫓으면 그게 그냥 아직 불못에 안 들어가거든요 돌아다닙니다 또 들어간다고요 또 들어가 자기한테 또 들어간다니까 저는 이런 걸 너무 안 해봤어요 귀신 쫓는 사람은 누가 암이 거졌는데 그냥 배만 딱 이렇게 수술칼로 쫙 가르고 가르고 말이죠 그냥 가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암떡은 조그만간 뛰어내고 그냥 가라 닫아주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퍼지죠 또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이나 진짜 암이나 똑같아요 저도 전도사 때 이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너무 신납니다 여러분 귀신 쫓으면 신이 납니다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능력 받았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 뭐 단임 목사님이 날 보고 자기가 능력이 안 좋다니까 막 나를 보고 신경 쓰고 그럴 정도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마귀한테 쏜 거더라고요 다 거쳐봤어요 저는 은사주지도 거쳐보고요 별 거 별 거 다 거쳐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거 아는 사람 보면 참 안타깝죠 안수하는 데 쫓아다니는 사람 안수하면 다 나가 자빠졌죠 다 나가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해 주신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이나 거기 밥을 넣어 먹은 빵과 물고기를 생선을 얻어 먹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해 주신 것을 몰라서 그렇게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두 분이 하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일체가 안 믿어져요 어떻게 셋이 하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보면 셋은 셋이죠 그런데 일자를 이렇게 포기해놓으면 하나가 되는 건 모른다고요 영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도 안고 다들 거기서 이제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죠 이제 주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앞둔 거예요 네 번째 6월, 세 번째 6월절을 앞둔 거고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6월절은 주님 자신이 6월절 양이 된 거죠 이제 주님의 사기가 오히려 끝날 때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러나 이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신절 달합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베도르가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세 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죠 성령이 들어오시려면 죄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사함 죄사함이 있어야 되죠 죄사함은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제거한 것을 죄를 다 가져갔단 말이죠 죄를 다 가져갔다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그 몸에 정가받았다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 모든 죄를 내가 나기도 전부터 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따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나기도 전에 주님이 가져가셨는데 그러면 미래제가 다 미래제 아니에요 그때는 다 미래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뭘 자꾸 따져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우리 조카를 전도하니까 앙클 내가 영접을 하겠는데 그러면 또 죄 지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 그러면 법적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한 겁니다 믿는 순간에 믿는 순간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서 시민권 받으면 말이죠 뭐 잘못했다고 쫓아내나요 그게 다 복음에 따른 원리입니다 이게 영주권 받은 사람은 쫓아내요 그렇죠 그러나 시민권자는 어떻게 돼요 안 쫓아낸다니까요 하늘의 시민권 받은 사람인데 감히 마귀가 어떻게 쫓아납니까 우리 죄를 좀 짓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죄까지도 주님이 다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전부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안 돼요 그게 회개해도 안 되는데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참 그러니 아버지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아니래 하나님의 아버지 틀렸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내려와서 돌아가셔야지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미사하는 거예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미사 미사 자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필립에게 필립에게 아마 요즘 필립으로 말하면 아마 요즘에 10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CPA CPA가 못다진 사람이에요 계산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필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필립이 숫자 계산 잘하는 사람이니까 사겠느냐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얼마쯤 들겠느냐 남자만 5천명이니까 뭐 엄청나게 많겠죠 아이하고 참 여자들 자매들 다 따지면은 뭐 엄청나게 많겠죠 어디서 사겠느냐 얘기는 뭡니까 야 필립아 이거 먹이려면 얼마 들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립이 옳다 됐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200대 나라인이라고 그랬죠 200대 나라인 그런데 주님은 주님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5천명이니까 거기에 한 2만명 있다 합시다 그들을 먹이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건 문제가 100%입니다 이거 문제가 100%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100%야 문제가 100%예요 그런데 주님은 물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물느냐 우리에게 뭐라고 물을까요 똑같이 물어요 우리를 알고 우리 각자가 특기가 뭐라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으신다고요 우리에게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옛날에 에스겔 31장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죠 그럴 때 에스겔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한마디가 보통 명언이 아닙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얘기를 안 했죠 돈이 얼마 들겠다 이거 계산한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계가 말이죠 전부 돈 타령이에요 아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들니까 여러분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교육관을 줘야 되니까 또 200만 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등골이 다 빠지는 거야 성교들이 전부 돈이야 아 성교로 가야 되겠는데 말이지 애들 보고 저기 저 어디야 저 마켓 나가가지고 구걸해오래 애들 보고 우리 필리핀 가니까 구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말이죠 세상 사람한테 구걸하러 나간다니까 여러분 많이 봤죠 아 가는데 얼마 드니까 구걸하러 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펀드레이징 한다는 거 있죠 펀드레이징 이게 바로 펀드레이징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목격 20년 동안 저는 펀드레이징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해도 20년 동안 말씀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막 슬퍼가지고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열두 제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잖아요 슬퍼하면서 막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자 우리 찾아볼까요 한번 누가 보곤 24장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그러고 앉았어요 다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제자들 중 두 사람이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쯤 되는 엠마을화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할 때 예수께서 신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은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거리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주님은 아시죠 구하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동행한 데도 그들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온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같이 가는데 못 봐 못 봐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거리면서 슬픔에 잠겨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 하시니 그전 클레오파라 하는 사람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근래에 일어났던 일을 당신 혼자만이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라고 하니라 참 기가 막히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냐 주님은 다 아시면서 자신이 죽었다가 죽으신 걸 얘기하는데 아시면서 무슨 일이야 싹 물은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라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적과 말씀의 권능을 가진 선지자였는데 대제생들과 우리의 관원이 사형선고를 받도록 그를 넘겨줘 십자가에 처형한 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있었나이다 믿고 있었는데 돌아가셨다 이거지 이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일들이 있은 지 셋째 날이니라 게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일찍 무덤에 가보았으나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니라 또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인 것만 보고 그분을 보지 못한 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고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이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가 성경학교에서 제일 첫 학기 하는 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왔는데 그는 더 가실 것 같이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관권의 말하기를 저녁이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라고 하니 그들과 함께 묵으로 들어가시니라 그가 그들과 함께 식사로 앉으셨을 때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쥐를 알아보자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하니라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셋째 눈에 부활하실 거 이거를 증거할 때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했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신다고요 우리가 어려운 거 한 데 있을 때 막 그냥 곤란할 때 테스트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20년을 하면서 주님이 처음에 어떤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알았어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기다릴게요 그래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일을 할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주님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학교를 합니까? 그때 장소도 없죠 그거 하려면 또 교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 하려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래 그래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흘렀나 한 달 반 흘렀나 조금씩 조금씩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시잖아요 이루어 가신다고요 아직 두 달 남았죠? 두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벌써 중국 사람들 성경 공부하게 되고 그럼 성경 공부를 내가 어떻게 시키나? 저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게 개혁인데 어떻게 하나?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가 이미 다 뉴욕에 있는 친구 목사가 말이죠 이 사람이 이미 킹잼스 영어로 이미 중국말을 거의 90% 이상 다 해놨잖아요 번역을 돈만 있으면 된다고 이제 돈은 누가 내겠지 뭐 돈 가진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자만 5천명 수만 명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빌립이 난 몰라요 주님 하셔야죠 아니 주님이 창조자 아니에요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초창기에 멕시코 갔을 때 한 6명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전도를 했는데 수백 명이 왔어요 먹을 건 별로 준비 안 했는데 줄을 쫙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음식 나눠준 사람도 있잖아요 나눠준 사람한테 무조건 퍼줘요 그랬어 무조건 퍼줘요 무조건 퍼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냥 퍼줘요 그랬어 뭐 5병이요 얘기도 안 했어 그냥 퍼주세요 그랬어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그거 다 먹었어요 아까 보니까 남았대 이야 이게 지금도 일어나더라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하려고 되돌아보세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주님께 맡긴다고 그러죠 애초부터 맡기세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시나 기다리세요 뭐 기다리고 전화 걸고 난리나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겠어요 뭐 이러고 난리나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났어요 나 이러고 무슨 큰일 나요 큰일 나긴 천눈 와서 천지를 만드시냐고 주일날 와서 고백하는 사람이 뭐가 큰일 나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눈 하시는 하나님 그러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함께 있으면 뭐가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매기고 한 열두 광주리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알 거 아닙니까 오병이여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신데로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남은 건 네가 가져오라고 하니까 네가 가져오라고 왜 안 가져왔냐고 서로 미루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도 그래요 요즘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 우리한테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겠죠 네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하겠죠 장사가 안 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겠느냐 그러겠지 그럼 광구를 돌릴까요 뭐 할까요 뭐 별 생각 다 하겠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라고 주께서 하시라고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돌보심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돌보실 수 있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야구 피처가 공을 가만 가지고 비비기만 하고 이러고 그냥 캐쳐하고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오케이 오케이 이러고 앉아있어봐 이러고 이러고 캐쳐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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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계속 못 믿는 거야 캐쳐를 야 내가 던지는 커브포를 네가 바꿨냐 나는 그래도 1년에 천만 번만은 비춰거든 너는 얼마 못 받잖아 이러면서 안 던져봐 우리 주님이 캐쳐입니다 여러분 던지라 이거죠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너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돌보신다 그랬거든요 이걸 자꾸 하나 가지고 있는데 또 와 또 와 또 와 나중에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찬송이 왜 나왔겠습니까 다 경험답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기도원으로 간단 말이죠 나는 기도원에서 전도사 때 월요일마다 목사님이 쉬시니까 그걸 해가지고 나 설교시켜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설교시켜주나요 본교에서 설교하기 싶어 죽겠는데 안 시켜주는 거야 아 그런데 보니까 그런 사람만 오더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사람만 오더라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보고요 또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어떻게 하면 청할까 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지 물론 기도해 드릴 수 있죠 그보다 먼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각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받죠 그렇잖아요 자꾸 남한테 시켜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목사는 알아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어려운 사람들 알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기도해 줘요 그래야만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양들이 뭐가 필요한 걸 알아야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꼭 말해야 합니까 다 알아요 물론 가끔 저도 실수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다 압니다 기도한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알죠 시편 43편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아니라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건데 다윗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거 만든 시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이게 뭔가 하면 우울죄에 걸린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이게 우울증 우울증 5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내 호나 어짜야 네가 낙담하느냐 어짜야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내 호나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내 호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 호나 내 입을 가지고 내 혼보고 낙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니까 Praise the Lord of my soul 내 호나 주를 찬양하라 내 호나 내 호나 주를 찬양하라 이거예요 내 호나 주를 찬양하라 기도가 안 될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세요 주님을 억지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찬송 가운데 계세요 찬송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낙담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시면 돼요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대 나라로는 어찌해 빵으로도 부족하리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머리 굴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 굴리지 맙시다 우리 머리 굴리면 안 돼 굴려봤자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조그만 이 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뇌가 있다면 얼마나 크기 크시겠습니까 조그만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무지한 사람 보고 새 뭐라고 그러죠 새 뭐뭐뭐 그러죠 차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새 뭐뭐뭐 우리는 새 뭐뭐뭐 같은 사람이요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가르쳐 드릴게 그런 사람들의 의뢰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하여튼 옛날에도 좀 이게 믿음 없이 얘기할 때 보면 다 200이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씩 먹어도 200대 나라로의 빵으로도 또 부족하대 차라리 얘기하려면 좀 딱 배불리 먹을 만큼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사람 심정이 참 시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필립은 어떻게 됐죠 시험에서 떨어졌죠 안드레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아 여기 어린아이가 고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드리면 되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조금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그게 그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주님이 베푼 게 아니라 아이가 먼저 내놓으니까 먼저 내놓으니까 다 자기가 싸운 변도를 다 먹었다는 거야 그럼 변도 싸울 때 빵하고 물고기만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압니다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물 위를 거는 게 아니라 보름달 보름날쯤 됐겠죠 해변을 거니시는데 주님의 그림자가 물에 들이니까 그래서 물에 걸었다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드글드글합니다 여러분 제가 훌륭했더니 아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뭐가 안 보여요 우리 주님이 안 보여요 문제가 가려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안에 계신다면 뭐가 문제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혼이 안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혼이 우리 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안 보여요 그 혼도 그러니까 우리 입이 말이죠 혼의 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눈도 혼의 눈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벗으면 어떻게 되죠 허물을 벗는 거예요 허물을 허물을 벗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때 새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왜? 몸을 입어야 서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없어 보세요 우리가 천연한 거에 내려와도 서로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새 몸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수가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고요 옛날 그 아담도 930년 살았고 노아도 그렇게 오래 살았고 왜 그렇게 빨리 죽게 됐을까요 사실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자꾸 나빠지니까 지금 요즘에 정수하지만 너무나 정수를 하다 보니까 돈 거 다 빼고 그냥 다 빼고 죽은 물 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미네랄 나온 데도 있다고 그러지만 대부분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점점점 인간들이 물을 흐리게 해놨잖아요 제가 뉴욕 살 때만 해도 거기는 밑에가 안반이기 때문에 석회석이 없었어요 그냥 수돗물 다 마셨어요 다 마셨다고 그때 캘리포니아 오니까 이건 뭐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그냥 돌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담석증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눈에서 우리가 눈을 띄면 안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조금만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마귀가 인간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문제예요 문제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내 문제예요 내가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러한 주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거리고 열심히 죽으라고 일하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10편에 보면 한번 볼까요 10편 39편 39편 6절 보면 암이 걸려서 세상 때문에 누가 가져요 그거 누가 갔습니까 헛되이 분주하대요 헛되이 분주할 때 그것이 크리에이티브 뭔가 좀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분주하게 다니는데 헛되다는 건 뭐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재물을 쌓는데 자기 몸은 헛되게 되는지 몰라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쉬라고 그랬죠 주 안에서 쉬라 주 안에서 쉬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요 가장 헛되이 분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저 쉴 때 쉬고 예배 나올 때 다 나오고 이걸 먼저 딱 해놓고 거기에 맞게 내가 사업을 해서 조금만 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헛되이 분주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도 피곤해가지고 졸리는 거예요 하루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 다 맡겨 버려야 됩니다 다 맡겨버려야지 어떤 문제가 올 때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저 같은 사람 못해하는 거 보면 되게 답답해 보인다고요 우리 형님들이 그래요 둘 다 장로인데 하나는 매부형이고 진짜 형도 장로고 그런데 야 너는 어떻게 목사인데도 반말하더라고 야 너는 어떻게 목회를 거꾸로 하냐 그래서 뭐가 거꾸로 합니까 그랬더니 아 교회를 세웠으면 건물부터 죄 될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건물부터 얼마나 힘들어 건물 질려면 아 그래도 뭐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서 몇십 명 끌고 나오면 권사님들 몇 명 데려 나오고 장로도 몇 명 데려 나오고 부자들도 데려 나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그러기 싫더라고요 내가 목사까지 돼가지고 도덕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간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양구하러 내가 복음전에서 양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생은 했죠 그러나 고생은 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20주년 이게 저한테는 이제 여러분 그날 저는 설교 안 하고 어떻게 20년 동안 목회가 됐는가 어떤 말씀을 주셨죠 지금까지만 이거 한번 간증하려고 그래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 제가 성경 가르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뭐 통역이셔도 난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다 알아서 하시겠죠 주님의 일 아닙니까 우리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라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몸만 들이면 되는 거예요 몸만 들이면 되는 건 내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쓰세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잖아요 아주 쉬워요 내 짐은 내 짐과 몽에는 가볍다 그랬죠 수과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혼에 쉼을 줄이라 여러분 혼이 쉬지 못하면 육신이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올 때는 그래요 주님 오늘도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붙들지 않으면 저는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이건 실제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하세요 아멘 뭐가 안 될 때 주님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사오겠느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저를 쓰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한 가운데 그때부터 하는 일은 내가 몸을 움직여야 돼요 기뻐요 이게 의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천국 생활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두려워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뭡니까 저는 멕시코 할 때 많은 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오늘 당신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초청하려고 왔습니다 돈도 안 들고요 돈도 안 들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들어보시라고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쉬운 일을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전도가 어려운 거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면 내가 초청할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가 초청하는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자니까 천국으로 초청할 수 있잖아요 재정 보증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쉽게 쉽게 삽시다 여러분 오늘 문제 가져온 거 있잖아요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하면 여러분 행을 못해요 요만한 것도 행을 여러분도 도저히 못해요 끌고 있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찌푸드득하고 얼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들어올 때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저는 아 이 사람은 보탈을 몇 개 가져있구나 이 사람은 몇 개 가져있구나 이 사람은 시험에 들었구나 벌써 탁 알죠 그럼 모르면 제가 목회자가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짐은 가볍고 쉬운데 멍해도 쉬운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시나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주님께 설명하려고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주님이 앞에 있어도 알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돌이켜서야 저는 모든 문제를 죽게 맡기고 좀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악마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White upon the Lord는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릴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새 힘이 있어야만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도 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